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계좌 포기할 거 아닌 만큼 지금 내 계좌 어떻게 복구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머니트렌드 그 꿀팁들 정말 알차게 담아놨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내 계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 시험 먼저 살펴볼게요. 2550 언제 본 숫자인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 숫자를 다시 상기시켜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2.19포인트 1.63% 내린 2550.08포인트에 장 맞췄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1월 19일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전일보다 3.77% 내린 833.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종가 기준 올해 최저 수준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만 시장에서 열심히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3,909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1,575억 원, 외국인은 2,821억 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역시 개인만 시장에서 사들였는데요. 개인이 3,104억 원, 기관은 2,375억 원, 외국인은 669억 원 팔아낸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오늘 시장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의 머니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저희 머니트렌드 방송 중에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CPI가 8.3%로 시장 예상치인 8.1%는 웃돌고 전월과 비교해선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정점이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코메리카뱅크, 캐피털 이코노믹스, 찰스슈압, ING 등은 CPI가 소폭 하락했다고 해서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공통적인 견해 내비쳤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기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 파고 또 파도 쉽게 보이지 않는 물가와 연준의 정책 이야기 더 딥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부 머니트렌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원재 파트너님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마인드셋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죠.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한 시기에 모신 것 같습니다. 자, 샵 008 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요즘처럼 힘든 시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내 멘탈은 어떻게 부여잡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샵 008 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셔서 자, 내 마인드셋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자, 지난 FOMC 이후에 가장 큰 변수로 지목돼 온 게 물가 지표입니다. 자, 그게 바로 어제 공개가 됐고 시장 예상치는 살짝 웃돌았어요. 그런데 전화율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게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물가 얘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박원재 파트너님 거시적인 부분까지도 워낙 잘 짚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4월 CPI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아마 상처가 좀 심하실 걸로 판단이 돼요. 주식 투자는 본질이 좀 우울증 사업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막거나 하락을 하거나 행보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구간을 겪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반등을 해요. 그래서 그 급반등을 보고 또 새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폭락을 겪거나 장기간 행보를 하면 지쳐서 무엇을 떠나고 그래서 참 우울한 게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좀 삶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겠죠. 출발할 때 야, 이거 자산 없으면 내가 벼락거지가 되는구나. 네, 하다못해 오늘 치킨값이라도 벌어보자. 그렇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출발하다 보면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자체 금액 자체가 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를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금액을 주식시장에 넣고 보통 상승장에 출발하니까 잠깐 기분이 좋아요. 잠깐 기분이 좋다가 얼마 안 있어서 계좌는 차참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되게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좀 길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알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도 가격만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격만 보여요. 내가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 빠져서 손실이 얼마다. 오로지 이것만 보여요. 그리고 내일 두려운 마음으로 또 보는 게 호가창만 봐요. 그래서 호가가 툭툭 무너지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참아야 되나 여러 가지 채널을 또 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게 보편적인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닥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은 어차피 갈 길을 갑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물가 지표에 집중해서 이 물가 지표가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그러면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와 그 다음에 과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묶어서 한번 제 생각, 시나리오라고 생각해도 좋고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지표입니다. 물가 지표예요. 물가 지표를 보시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어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직전의 물가는 거의 2.5%를 넘지 않고 계속 저 물가를 유지해와요. 그러다가 20년 코로나 때 거의 제로 물가까지 갔다가 정부와 연준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면서 물가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물가가 2021년 4월과 5월에 걸쳐서 전에 없던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와요. 기존에는 2.5% 내에 잘 통제되던 물가가 2021년 4월 달에 4%인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얼마 올라오는지. 2021년 5월 달에 4.2%가 나오고 4월 달에 2.6%에서 5월 달에 4.2%가 나옵니다. 전에 없던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6월 달에 5%를 넘어섭니다. 5.1%가 나와요. 사람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물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랬는데 예외 없이 연준에서 하던 대로 굿 멘트를 날립니다. 트랜지털이다. 일시적이다. 지금의 물가는 일시적이다.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꼬여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왔는데 이거 우리는 하반기에는 잡힐 걸로 본다. 이런 말로 시장을 달랬어요. 소위 말하는 연준 푸시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에 시장은 어떤 관성에 젖어 있었냐 하면 시장이 빠지면 연준이 구원해 주더라. 바이더 딥 신화가 잘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연준에서 돈을 풀던지 굿 멘트를 널려서 시장을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빠질 때서만 필승이다. 이런 게 뿌리 박혀 있는데 연준이 거기에 확답을 줍니다. 맞아. 연준이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지금 물가 상승은 걱정하지 마. 이런 멘트를 날린 거죠. 이게 연준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연준은 이 물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했어야 됐고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냈어야 되는데 안심을 줬죠. 그런데 잡힌다던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연말에 가서 7%대의 금리가 나와요. 이때부터 연준은 태도를 달리합니다. 물가가 일시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 회의록에서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이때 시장은 뭐야 이거. 연준이 태도가 변했네 이러면서 시장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죠. 이게 작년 9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보지 못하는 물가를 지난달에 봤어요. 8.5% 물가는 언제 나타나는 물가냐 하면 70년대에 나타나는 물가예요. 8.5% 물가가 어떤 물가냐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물가가 8.5%가 올라 있어요. 이 얘기는 나의 실질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은 나의 실질 구매력을 줄여요. 이를테면 내가 어제까지 천 원에 사 먹던 사발면이 갑자기 1,100원이 든 거예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게 마트 가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딱히 한 게 없는데 잔고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싫어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8.5%를 넘어서는 물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3월달 경우를 보면 몇 가지 요인이 있었죠. 전쟁이 시작됐고요. 중국이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마찰적 요인이 생겼어요. 원자재는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공급망이 원활치 않아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려려면 웃돈을 줘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좋아. 8.5는 이거 일시적이라래. 그야말로 피크라래. 그런데 이게 언제 떨어질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물가가 일시적이라는 말은 아무도 안 믿어요. 특히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학살을 당했다시피 자산이 사라졌어요. 채권은 쿠폰이라는 확정금리도 봤지만 채권 가격도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최근에 올라도 짧은 시간에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랐죠. 그러면 채권 평가액이 그만큼 손실입니다. 그러면 주식하고 똑같아요. 채권은 근데 대체적으로 레버리지를 써요.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이 충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를 한번 우리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물가가 떨어지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게 과거로 연준은 지금도 물가의 수준이 2.5에서 3.0에 잡힐 거라고 봐요. 근데 시장이 이걸 이제 안 믿어요. 문제는 지난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어떤 한 방향에 기대가 생기면 정책 당국자가 그 기대를 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정책 당국자가 우리를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물건을 충분히 공급해 줄게. 기다려. 사제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불안해요.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옆집도 아멘한 박스 쟁여놓고 윗집도 쟁여놓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쟁여놓습니다. 이게 가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하기 어려운 국면에 나와서 그래서 연준은 이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빠른 시간 내에 충격적으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5%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제 파월 네 얘기는 못 믿겠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물가가 오르는 요인 인플레이션 요인은 항상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수요가 어떠냐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수요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하면 미국 가계는 가계 자산이 굉장히 넉넉해졌어요. 지난 코로나 이후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4조 달러를 민간에 쏴줬죠. 그게 여전히 대포지세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소비 여력이 높아졌는데 공급이 재편되면서 제때 안 왔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제때 살 수 없는 환경. 여전히 쇼티즈예요. 여전히 공급망이 위축됩니다. 자 문제는 자 수요는 요거 금리 정책으로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를 좀 꺾어야 됩니다. 문제는 수요를 꺾으면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기가 위축돼요. 자 이 순환 구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이 금리를 올리면 수요는 꺾입니다. 중요한 건 수요가 경기를 어느 정도 훼손시킬지가 앞으로 경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지금 시장은 뭔 충격을 먹냐 하면 제가 주가는 뭐라고 했죠? 실적과 심리의 함수라고 했죠. 고비예요. 심리를 느려서 이제 프레미엄이 S&P 기준으로 다 빠졌어요. 어제 빠진 걸로 봤을 때 이제 S&P 기준으로 프레미엄이 한 17.5배 이렇게 되니까 17.5배면 그동안 코로나 위기 때 과잉 통합 팽창을 통해서 확장되었던 프레미엄은 이제 다 회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적이 부러지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부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리 집단심리가 몰려들면 관성이라는 게 작용해서 올라갈 때도 본질보다 좀 오버해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떨어져야 될 자리보다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이 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측정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신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운 돈들부터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미국도 신용이 과하고 우리나라도 신용이 아직 과해요. 신용이 아직까지 충분히 털렸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지금부터 떨어지는 국면은 과매도 국면이 맞는데 이게 스파이크가 어디까지 나올지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실적이 그럼 얼마나 꺾이느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리로 아무리 조적을 해도 통제를 못하는 게 공급입니다. 공급은 금리 정책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인 수요적인 요인과 공급적인 요인이 믹스가 돼 있는데 수요적인 요인은 줄인다라면 경기 위축과 관련이 돼 있고요. 공급적인 요인은 금리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이슈예요. 정치인들이 모여서 공급망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뭔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해 보면 이미 나오고 있죠. 중국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후퇴하기 시작하죠. 미국에서 미중 관세에 대해서 손부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유럽이 러시아를 대체해서 수입을 안 한다 해놓고 수입 안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석유 그냥 팔리는 데 다 팔려요. 싸게 덤핑으로 지금 나타나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줄여야 돼요.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런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타임레그가 존재해요. 바로 대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받을 날이면 지금까지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받는 건 파이프로 받았기 때문에 인프라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야말에서 벨브이 쫙 올리면 파이프 관 타고 쭉 따라와서 유럽에서 그냥 작은 우리나라 도시가스 연결하듯이 파이프로 옮겨 담아서 가정내에 보내고 발전소에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LNG 천연가스를 연료로 잘 썼는데 이제 파이프로 받던 걸 끊어버리고 이거를 그러면 파이프가 끊어지니까 이제 배로 이동해야겠죠. 그게 LNG입니다. 파이프로 이용하는 걸 PNG라래요. PNG가 비쌀까요? LNG가 비쌀까요? PNG가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PNG는 인프라가 필요 없고 LNG를 하려면 과정을 바꿔야 되잖아요. 비화시켜야 돼요. 액화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하나 배웁니다. 기체를 액화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영하 162도로 꽁축하면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걸 운반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LNG 선박이에요. 그리고 이게 항구에 도착하면 또 이거를 기체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 선박 부유시설이나 앵커링 파트가 인프라 설설을 만들어야 돼요. 유럽은 이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청년가스 LNG가스 가격이 1불밖에 안 하던 게 지금 8불 와 있어요. 가장 쌌던 연료가 지금 가장 비싼 연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간다 그랬죠. 제가 올 들어서 계속 성장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경기 민감주의주로 대응하세요. 라는 백데이터가 다 이런 논리로 계속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공급에 대한 문제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유럽에서 부족한 청년가스는 금리로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그걸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이 수준에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을 봐야 돼요. 제가 왜 성장주를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가치주를 봐야 되느냐. 금리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라는 의미를 그냥 몇 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금리라는 건 모든 자산의 평가의 기준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자산의 평가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우리는 금리가 0%에 살았어요. 제로금리였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제로금리로 살았는데 제로금리에서 1%로 가면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그냥 금리분의 1 퍼분의 1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1% 대 100이니까 100배까지 시장의 퍼를 용인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에 돈을 막 풀고 금리 제로로 낮췄을 때 우리는 퍼 100 퍼 1000도 봤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게 비싸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로금리니까 미래에 있는 모든 무한대의 캐시를 다 땡겨와서 평가를 해도 리즈너블하다. 그래서 그때 수소 이슈 나왔을 때 두산피오셀 도저히 현재 실적으로 가격 매칭이 안 되니까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앞으로 40년 동안 벌어들일 현금을 땡겨와서 평가하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이 맞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할인율이 없어서요. 이 자산은 한마디로 연구체에요. 연구체. 이자가 붙지 않는 연구체. 주식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퍼가 100배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금리가 아직도 1%예요. 기준금리는. 물론 시중의 채권금리는 3%지만 기준금리는 1%인데 할인은 기준금리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연말 가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란 이론적으로 성장률에 물가 상승을 더한 거를 우리는 이론 금리라 그럼 OECD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의 3%예요. 물가가 연말에 지금 추세로 봤을 때 5% 밑으로 빠지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그러면 3%, 5% 하면 8% 기준금리가 8%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못 올릴까요?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도 안 한다. 아무도 믿지는 않지만 세상은 환경이 달라지면 적응을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올렸던 적이 왕왕 있어요. 이거는 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준의 책임이에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연준은 물가를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연준이 이렇게 마음껏 돈을 풀 수 있었던 건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2008년 이후에 양쪽 하나 1, 2, 3를 하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돈을 쏟아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이 물가가 오르는 건 이제 처음 목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연준이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은 전부 갖다 버리는 게 좋아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이 물가가 연말에 얼마나 떨어질까. 지금도 연준에서는 3%를 봐요. 이게 3% 밑으로 떨어지기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물가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3월 달에 물가가 올랐던 거는 에너지와 중고차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P10 변동성이 심한 품목을 빼고 물가를 측정한 근원 물가 지수가 그래도 편안했어요. 6% 그런데 이번에 근원 물가도 6.2가 됐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에너지 가격과 중고차 가격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본원 PC 물가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뭔가 다른 게 올랐겠죠. 살펴보니까 거주비, 렌트비와 서비스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항공료, 숙박료, 식당의 팁 이런 게 많이 올라가요. 지금까지는 재화 소비로 올라갔던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영역의 물가가 올라갑니다. 복합적인 물가 요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준이 달랬던 거는 야, 봐. 물가 요인을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그랬고 중고차 가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갔네. 이거 잡히면 물가 떨어진다니까? 물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가 보니까 아니, 그거 잡혔는데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면서 여전히 물가가 강해요. 이번에 8.3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구성품목에서 지금까지 연준이 내세웠던 논리가 또 깨진 거예요. 자, 이제는 야, 이건 물가 잡기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가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급망도 아직 잘 진행이 되지 않아요. 유럽이 언제 인프라 투자에서 러시아를 대체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쓸까요? 자, 그렇게 보면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가가 8%, 7%, 6%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임금이 떨어질 수 없어요. 임금 올라야 돼요. 자, 그럼 기업이 그렇게 임금을 고임금을 매속 올려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려면 매출이 굉장히 강하게 늘면서 이익이 유지돼요. 소위 얘기해서 가격 전가가 돼야 돼요. 네. 가격 전가가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이번에 어닝을 통해서 보니까 아마존이 꺾였죠? 넷플릭스가 꺾였죠? 왜 꺾였나요? 가격 전가가 안 돼요. 네. 아마존은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프리핀먼트를 채우질 못해요. 아마존의 최대의 강점은 원하는 곳에 바로바로 전달인데 네. 그래서 유통비용을 혁신적으로 낮게 해서 물가를 낮추는데 공헌을 했는데 이제 이 혁신기업이 물가를 더 이상 낮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더 이상 싼 물건이 넘어오질 않아요. 물가가 낮아질까요? 어려워 보이네요.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또 얘기를 합니다. 금리가 만약에 5%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러면 주식에 있는 기대수익률이 달라진다랬죠? 1%대는 퍼 100이 됩니다. 5%만 가면 퍼가 20이 돼요. 그렇잖아요. 100 나누기 5 해보세요. 네. 퍼 20이 돼요. 시장에서 평가해줄 수 있는 성장주의 평가가 20이 돼요. 이제 퍼 20 이상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보세요. 최근에 빠지는 주식들을 보면 모두 고퍼주의 고성장주예요. 꿈만 가지고 야 웹 3.0이라는 게 있어. 탄소는 좌초자산이야. 이제 좌초자산은 버리고 웹 3.0으로 넘어와야 돼. 이걸 선도하는 게 NFT야. 코인 알지? 스테이블 코인.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습니까? 그리고 시세가 시세를 만들면서 우리는 가격을 보고 환호를 하고 달려갔어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NFT를 하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종목만 찍어줘. NFT가 뭐 하는 거야? 야 그 게임사도 있고 메타버스 하는 회사도 있고 있어. 가격 차트 보고 샀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지금 시장은 과거에는 퍼천이 용인이 됐어요. 퍼천이 돼서 누구도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은 영원히 성장할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도 이 기업은 나는 실망시켜줘서 충족시킬 거였는데 금리가 5%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시장은 돈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전에는 돈 갈 데가 없었죠. 금리가 제로니까. 그런데 만약에 5% 7% 이런 금리가 나오면 누군가는 거기에 돈을 넣겠죠. 이건 복잡하게 변동성 자산 머리도 아픈데 7% 준다고? 알았어. 맡기죠. 자금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소액에서 자금의 순환이 금리를 기준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금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 금리의 이동이 모든 자산 구성을 바꾸고 지금까지 아주 편하게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해왔던 패시브 전략은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고 이제는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펀드마니저가 유능한 펀드마니저가 다시 컴백할 시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펀드마니저가 필요해요. 시장을 재량하고 앞으로의 어떤 산업 사이클을 보고 그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아서 사이클을 나눠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한다면 스타일이 변한다라거든요. 투자 스타일 변화. 이게 블랙럭이나 이렇게 그동안 패시브 펀드를 주도했던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전략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금리 하나로 출발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사실 이거를 지난 1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조각 조각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얼마나 전달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몇 분이라도 좀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스타일은 성장주는 비싼 거는 좀 조심하는 게 맞고 이제는 정말 본질로 와서 가치가 있는 주식들 싼 거 이런 걸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와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박원재 파트너보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실까요? 오늘 정말 쉬운 쉽지만 정말 유용한 한 편의 강의를 듣는 느낌입니다. 금리가 달라지면 모든 자산의 평가 가치가 달라지고요.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던 건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금리가 자본의 흐름, 돈을 어디다 맡겨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사실 결국에는 물가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할 때 그냥 현재 호가 창만 바라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정말 많이 힘듭니다. 가격에 보고 혹해서 쫓아가기 쉬운데 우리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그 종목들을 발굴하는 그런 눈 길러보실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화면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박원재 파트너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지금 내 계좌가 많이 힘들다 힘이 빠졌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더 멀리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알차게 내 계좌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박원재 파트너 주저하지 말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인프라 투자 관련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철강주가 0.08% 기계주는 4.04%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인프라 투자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어요. 기계, 철강, 조선주 이렇게 있는데 오늘 철강과 조선주는 흐름 좋았고 기계주는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인프라 투자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프라 관련주를 갖고 온 게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던 인프라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환경이 돼서 그래요. 이게 통화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마저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는 국가경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을 쓰는 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통화를 통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쪽이 전통적으로 케인 제안입니다. 케인 제안은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작동이 안 돼서 실패를 하면 수십 개의 유효수요가 없으면 그 유효수요를 늘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통화를 평소보다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과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겠죠. 반대편에는 모니터 리스트라고 해서 밀턴 프리드만이 시카고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대체로 시카고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통화라는 것은 그냥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혈액이기 때문에 시장은 알아서 잘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성장률만큼 그냥 기계적으로 뿌려주면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니터 리스트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룰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적정 통화량을 이렇게 공급해주면 알아서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이클을 겪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과잉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이제 완만하다가 좋아져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거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내 주머니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기업은 이럴 때 빨리 내가 설비를 좀 늘리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수요가 많아지는 게 보여요. 그런 기업들은 이때부터 설비 증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만 하면 좋은데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참여자가 없던 기업까지 들어와서 산업이 호황이니까 뛰어들어와서 설비 증서를 하게 되면 이게 반드시 오박해파가 돼서 과잉 설비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경기가 이럴테면 옛날에 허니버터칩 보세요. 허니버터칩을 보시면 그게 처음에는 시제품 내놨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야 이게 허니버터칩이 왜 이렇게 잘 팔리지? 마트마다 우리 주세요 우리 주세요 하는데 줄 게 없어. 그래서 없어 그냥 이번에 시제품 물어놨어 몇 개 던지는 식으로 했는데 수요가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증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증서를 정말 대단히 이루어 했어요. 빵 때렸는데 거짓말처럼 수요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거짓말처럼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걸 숙명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이번 사이클도 필연적으로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는 이 충격이 지금 두 가지 관점이에요. 시장이 부러진다 하는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될 거다. 그런데 경기는 급속도로 위축이 될 날이면 과잉 투자가 반드시 전에 있어야 돼요. 오버북킹이. 그런데 최근에 과잉 북킹이 없었어요. 과잉 설비가 없었어요. 지금도 쇼티지인데 무슨 과잉 설비입니까? 과잉 설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은 경기 침체로 가는 사이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이 구간을 버텨서 심리적인 부분을 견디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상승 사이클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다만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몰라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환불로 하는 거지. 하지만 목전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정도의 말씀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클과 경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인프라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인프라 얘기를 여기서 이어갈까요? 아니면 끊고 다음에 하는 게 나을까요? 원인 종목 공개 공개 더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시죠. 다음 챕터 박원재 판타 님이 말씀하신 다음 챕터 잠시 후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샵 008 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깊은 투자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마인드셋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박원재라고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청자님이 아마 기대하셨던 시간일 텐데 머니 종목 공개해 볼게요. 오늘의 머니 종목 새하 제강 지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새하 제강 지주 흐름 보죠. 오늘 보안 마감을 했는데 13만 8,500원의 종가 형성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마감 일지라도 오늘 하락장 이었던 거 생각하면 흐름은 상당히 좋게 나온 새하 제강 지주 였습니다. 오늘 머니 종목 새하 제강 지주 이야기 해주시면서 박원재 파트너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더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방송 시간이 변경돼서 오늘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오늘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타이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몇 분까지 진행되면 되죠? 39분까지 39분까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 빅 사이클 시간에 제가 새하 제강을 3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틈만 나면 새하 제강과 새하 제강 지주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존에도 발송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000년 중반에 굉장히 큰 사이클이 있었어요. 모든 시크리컬 산업이 크게 움직였던 시기가 2003년부터 2007년인데 이때 어떤 사이클이 오르냐 하면 중국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죠. 2000년에 WTO에 가입을 시켜놓고 세계의 공장으로 미국이 국제무대에 대비를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인건비가 정말 쌌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전세계에 있는 원자재를 다 빨아들여서 단순 가공 조립해서 아주 저가 공산품을 수출하기 시작해요.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 물가가 오르자는 주된 요인이에요. 중국이 저가 공산품을 공급을 하고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이 중간에 유통과정을 다 삭제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골드락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꿈만 같은 세월이 왔다 이랬는데 그때 중국이 어떻게 전세계의 원자재를 쓰러 갔냐면 전세계 물동량의 반이 그냥 중국으로 중국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을 해야 돼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유럽은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에너지 믹스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이걸 쉽게 보면 안 돼요. 러시아로부터 받아들이는 PNG 물량이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이거를 지금 LNG로 받을 날이면 이 벙커링하고 인프라하고 LNG선 이거로 공급할려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미국은 쉐일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유가가 100불이 넘는데 쉐일 카운트 리그가 늘지를 않아요. 왜 안 늘까요? 에너지 기업이 원가가 50불 수준입니다. 옛날에 30불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파면 팔수록 무조건 이익인데 왜 안 오를까요? ESG 규정 때문에 법으로 개발을 규제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급망은 정치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요인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제 LNG를 축으로 해서 유럽과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정책을 쓰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볼까? 카운터 리그 하는데 들어가는 게 유정관이 들어갑니다. 세아재강이 제일 잘해요. 미국에 대항하는 기업은 세아재강과 휴스틸 두 기업밖에 없고요. 유럽에 또 요새 뭐 뭐죠? 이 용어가 까먹었는데 왜 자기 부상 열차로 지하에 터널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지금 시제품 들어가죠. 시간이 오늘 많이 앞서서 어쨌든 세아재강과 세아재강 지주는 가격 전략은 굳이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봐도 이 지금 사이클에 맞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세아재강 지주에 대해서 박원재 파트너님의 자신감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아재강 그리고 세아재강 지주 박원재 파트너님이 꾸준히 강조를 해오시던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들 어떻게 박원재 파트너님이 골라내신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박원재 파트너님이 어떻게 세아재강 지주 눈여겨보게 되셨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휴대폰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박원재 파트너 노란톡방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시장을 버텨내는 힘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까지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도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시장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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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